진화 심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공계 남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못하게 방해하면 됩니다. 법가는 인류의 역사와 사회적 평등이 서로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여기에서 법가가 인류의 역사라고 표현한 것이 인류의 진화 역사 또는 진화한 인간 본성 또는 진화한 남녀의 본성을 가리킨다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것은 과학의 교권 또는 사실 해명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법가가 여기에서 언급한 사회적 평등이나 성평등은 도덕의 교권 또는 규범 정당화의 영역 또는 이데올로기의 영역에 속하는 문제입니다. 근본적인 수준에서 볼 때 저는 과학 명제와 도덕 명제는 충돌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로 교권 또는 영역이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도 법가는 인류의 역사와 사회적 평등이 충돌한다고 주장합니다. 어떤 면에서 어떻게 충돌하는지에 대해 이 영상에서 명시적으로 상세히 밝히지는 않았습니다. 페미니스트들은 성평등이라는 말을 입에 달고 삽니다. 그런데 인간의 선천적 심리와 관련하여 진화심리학과 페미니즘은 정면으로 충돌합니다. 법가가 적어도 표면적으로는 진화심리학을 지지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진화심리학에서는 남자가 여자보다 겁이 없도록 진화했다고 봅니다. 남녀가 이런 면에서 선천적으로 다르다는 겁니다. 반면 페미니스트들은 정신적인 면에서 남녀의 선천적 차이가 사실상 없다고 주장합니다. 남자는 용감하고 적극적이어야 하며 여자는 조신하고 순종적이어야 한다고 가부장제 문화가 명시적으로 또는 암묵적으로 어린아이를 사회화하기 때문에 그런 남녀 차이가 후천적으로 나타난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이것은 과학의 교권 내에서 벌어지는 진화심리학 이론과 페미니즘 이론 사이의 충돌입니다. 이것을 두고 진화심리학과 성평등 사이의 충돌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어색해 보입니다. 저는 성평등을 추구합니다. 이때 제가 염두에 두는 평등은 기회의 평등입니다. 저는 21세기 중동이나 아프리카의 많은 사람들의 생각과는 달리 여자에게도 교육의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자칭 진화심리학 전문가이기도 합니다. 과학의 교권에서 진화심리학을 옹호하는 것과 도덕의 교권에서 기회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사이에 충돌이 있나요? 저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기회의 평등을 완벽하게 보장한다고 해도 남녀가 신체적인 측면뿐 아니라 정신적인 측면에서도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기 때문에 남녀의 성과가 상당히 다를 수 있다는 점만 인정하면 됩니다. 충돌은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때 생길 수 있습니다. 21세기 대다수 페미니스트들은 남녀 사이의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것 같습니다. 만약 진화심리학자들의 주장대로 남녀가 정신적인 면에서도 상당히 다르게 진화했다면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일이 꼬일 수 있습니다. 이공계 방면에서 남자가 여자보다 우월하도록 진화했다고 가정해봅시다. 남녀에게 교육의 측면에서 기회를 평등하게 보장하면 대체로 남자들이 여자들보다 이공계 영역에서 더 나은 성과를 낼 겁니다. 즉, 기회의 평등이 결과의 불평등으로 이어질 겁니다. 진화심리학을 받아들이면서도 결과의 평등을 추구할 수는 있습니다. 이공계 남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못하게 방해하면 됩니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결과의 평등을 추구하면 꼴이 아주 우스워집니다. 이런 의미에서 진화심리학이 결과의 평등과 충돌한다고 이야기할 수는 있을 겁니다. 뻑가는 도대체 무엇을 주장하고 싶었을까요? 저도 모르겠습니다. 어쨌든 명료하게 자신의 생각을 표현하지는 못한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쟁점과 관련하여 뻑가의 생각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 또는 이 쟁점과 관련하여 뻑가의 생각 자체가 혼란스러운 것 같습니다.